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아미타경 제3분 보수지연분 가운데 보수장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지연분이라 하는 것은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장엄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보배나무의 장엄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사리부라 극락국토에는 일곱겹의 난간과 일곱겹으로 된 보배그물과 일곱줄로 줄지어선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네가지 보배로서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배나무의 장엄이라는 것은 극락국토의 각종 장엄 가운데 의보를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보수장엄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 부처를 나타내면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이신 아미타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극락국토는 의보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의보토라고도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기세관이라고도 합니다. 기세관은 뭐냐 사나 대지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거주하는 국토의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방세계의 전부를 기세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의 법상종에 개종을 하신 무착스님의 아오가 되는 세친스님은 정토론에서 밝히기를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의 장엄공독을 기세관 청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극락국토는 이 한마음이 청정해짐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를 모르시면 유류의 극락세계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유류의 극락세계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가 유의법이 아닌 무의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칠중난손 극락세계의 집은 일곱 겹의 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난간이 뜻하는 것은 뭐냐 중생이 극락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극락세계에서도 그 잘못을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육도윤회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하셔가지고 이중삼중 난감만 있어도 될 건데 칠중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칠중난간이 또 뜻하는 것은 뭐냐 칠각지를 말하는 겁니다. 37조도풍 가운데 칠각지는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르침을 명심하여 정진과 지혜를 고르게 갖추는 이 생각을 영각지라고 그랍니다. 지혜로서 모든 것을 살피어 바르고 선한 가르침을 선택하고 삿된 가르침을 버리는 것을 택법각지라고 그랍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할 때 쓸데없는 고행은 그만두고 바른 가르침에 전력하여 사회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정진각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수행자가 정진함에 있어서 찬다운 법을 얻어서 마음이 평온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희각지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심신이 평온하고 대상에 대해 유좌적한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경안의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가정의 하나임으로 각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경안각지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신이 아주 평온한 수행자가 선정산묘에 들어가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을 정각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안팎에 모든 법을 버리고 고요함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각지라 하기도 하고 사등각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는 버릴 사자인데요. 그 무엇을 버리느냐 보리 위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아름아리가 일어나지만 지혜에 도달을 하면 우리가 비로소 부처님의 찬다운 말씀을 느끼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칠중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난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칠중 난순에 난순은 난간과 같은 표현이다. 중생이 삼업 신구이 삼업으로 짓지 말라 하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삼업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극락세계를 가지 못하고 육도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의보토 가운데 비유하시기를 칠중 남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의 그물을 일곱 겹으로 쳐놓았다 이란 말씀입니다. 남항은 그물을 펼쳐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거나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펼쳐놓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그물을 펼쳐놓았다 하는 것은 뭐냐 중생들이 산란심을 한 군데 모아서 선정산매로 이끌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산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작용의 하나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게 되면 이 마음은 요동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심란 또는 산란 또는 산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친스님은 대승강 오원론에서 논하시기를 산란이란 무엇인가 탐내고 성질을 내고 어리석음의 일부로 희망과 심소를 흩어지게 하는 본질이고 이 욕을 가로막는 것이 그 작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생이 극락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산동으로 인해서 산란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산란에다가 마음심자를 딱 붙이면 산란심이라고 합니다. 산란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동하게 되면 찰나찰나마다 이 마음이 얼곶게 쓰지를 뭐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심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를 거칠게 표현하면 강난이라고도 합니다. 법화경 방평편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이 있더라도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공량한다면 점점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이 마음이 산란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꽃 한 송이를 올릴 때에는 이 마음이 오로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란심이었으면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법화경 방평편의 말씀도 우리는 대세계에 들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가로수가 나오는데요. 극락세계의 가로수는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해서 칠중항수라고 그랍니다. 항수는 죽 늘어진 나무를 말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가로수가 되는 겁니다. 가로수는 일정한 경계를 정해서 길거리에 따라 심어진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로수는 우리가 가는 길로 인도하고 또한 그늘을 베풀어서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미탄경에서 가로수는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가로수는 보리수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반야라고 합니다. 따라서 극락세계의 나무는 반야수입니다. 극락세계의 길은 반야로입니다. 또한 가로수는 경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애토와 정토를 구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토는 사바세계입니다. 정토는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나 아미탄경에 보면 사보라고 하여 네 가지 보물 우리가 극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보물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보물이란 것은 뭐냐 사념초를 말합니다. 또는 사정근을 말합니다. 또는 사여의족을 말합니다. 결국 사념초나 사정근이나 사여의족이라는 것은 모두 청정심에 해당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상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을 평상심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불심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념촌은 37조도품 가운데 제1의 행법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등 네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십년처, 수년처, 마음심자, 십년처, 범년처 등으로 다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십년처라는 것은 뭐냐 몸심자 십년처는 뭐냐 이 몸은 부모에게 물려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난한 간법입니다. 오온은 항상 우리를 배반합니다. 육신으로 이루어진 사대가 어그러지고 오온이 어그러지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중생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몸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러기에 무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어서 수년처는 음행, 자녀, 재물 등이 많으면 즐겁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느끼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여자와 남자를 만나고 똑똑한 자녀를 두고 이러한 것은 유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복이 다 하면 퇴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음심자 십년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혐오를 극복하는 수행입니다. 경전에 보면 염련자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는 항상 항상 껴있어야 합니다. 생각 생각마다 스스로 껴있어야 합니다. 이를 염련자각이라고 거랍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이를 싸띠라고 거랍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분몸은 상주 불멸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오래 살고 싶지만 때가 되면 이 몸은 각각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렬이 나구 죽음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간법이 십년처입니다. 네 번째는 범연처입니다. 만유에 대해서 자아는 실체가 없사 나의 소유물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간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신적인 대상에 대한 탐욕을 극복해 나가는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셔야 되지 여기 이러한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하가 일어나고 하하가 일어나면 살이 분별을 판단하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갖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것은 사막을 어세면 삼독을 어세면 모두가 극락세계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시면 이상한 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신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라 중생의 마음을 쓰지 말고 부처의 마음을 써라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의 본문은 모두가 마음신자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락에 가시는 길을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락 갈 수가 있느냐 팔정도를 행하라 팔정도를 행하게 되면 극락세계에 간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팔정도는 우리 불교의 사제 법문과 더불어서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영기와 사제에 대해서 올바른 지혜의 안목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견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외도에 빠지거나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무료의 지혜로 바르게 생각하여서 사제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는 간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짓는 구업은 상가 조심해서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쓸데없는 잣담이나 희롱하는 것도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어입니다. 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바른 행위라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지 말라 남의 집에 주지 않는 물건은 가지지 말라 물란한 성행위를 하지 마라 이 모두가 정읍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정명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땀을 흘린 것 만큼 우리가 부를 누리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땀을 훔쳐와서 부를 삼다 하면 모두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정근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정진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악을 버리고 항상 일승으로 나아가는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정정진입니다. 더더욱 올바르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악업을 억제하고 선을 일으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팔정도도 모두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 개시사보다 이 모두가 보배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극락세계는 모두가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짜 극락세계가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이 세상이 모두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라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입니다. 깨닫고 보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육자연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자연불이라는 것은 나무 아미타불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이하라.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기이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육자연불을 하라고 하느냐 연불로 인해서 이 마음이 산매에 선정산매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모르면 아미타불을 부처님 연불을 몇 번 했다 절을 몇 번 했다 이거는 부처님을 찾는 일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빠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불도 일종의 방편입니다. 무문 해계선사는 대도는 무문하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의 길로 들어오는 데는 문이었다 문이었다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므로 중생의 근기대로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하시고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으로 하시고 참선하는 인은 참선하고 경전 보는 사람은 경전하고 이래서 뭘로 깨달음을 얻으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문 해계선사는 천차유로라 그랬습니다. 깨달음에 들어오는 길은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다. 누구는 이 경전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분이 있고 누구는 금강경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법화경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분이 있고 이렇듯 중생은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근기 중생은 육자의 엄불로 인해서 꾸준하게 낮이고 밤이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는 꾸준하게 하셔야 되지 가다가 멈추면 공부는 도태하게 됩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보배의 연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리브라 극락 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팔공국수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연못 바닥에는 황금 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 사방의 계단과 길에는 금 은 육률이 파려로 이루어졌다. 보수 장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보배의 연못에 대한 장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브라 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극락 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팔공 독수가 가득 차 있다. 또한 극락 세계의 모든 땅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못이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연못은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기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못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물을 가두듯이 산란한 마음을 얻으시고 일심으로 딱 가두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심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물이 팔공 독수가 되는 것입니다. 칠보로 연못을 장엄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칠에 대해서는 앞전에 칠중 남한과 칠중 보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칠보와 아미타경에 나오는 칠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유리 자금 만어 산호 호박 진주 등을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가다가 폭풍물을 만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간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폭풍의 난에서 벗어난다고 하시는 법화경 말씀에 보면 말씀에도 칠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칠보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재물 제자입니다. 칠보는 다른 말로 하면 칠성제입니다. 성스러운 일곱가지의 재물입니다. 금은 뭐가 일곱가지의 재물이냐 금과 은은 믿음을 나타내는 재물입니다. 왜 금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신제에 해당합니다. 믿을 신자 재물 제자 신제에 해당합니다. 믿음이 제보라는 비유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가고자 한다면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보에 대한 돈독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는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나아갈 진짜를 했어서 진제라고 합니다. 수행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 퇴보합니다. 퇴보하게 되면 사마 외도가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정진은 마치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나가듯이 정진도 그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만큼 수행자는 또 극락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진이 중요합니다. 정진을 다른 말로 유교에서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일구월심이라고 합니다. 날이 가나 달이 가나 오직 극락을 구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정진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자거가 나오는데요. 정진에 이어서 본문을 듣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들을 문자를 써서 문제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기중한 말씀이 아무리 많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 새겨들어서 수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거는 기중한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서 자기 것으로 알아차리는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호라는 재물이 보배가 나옵니다. 만호는 본문을 들었으면 여기에 걸맞게 응강 참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참회할 참자를 써서 참제라고 합니다. 수행은 참회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회는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이참을 으뜸으로 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산호라는 보배가 나옵니다. 산호는 참회하였으면 더 이상 악을 보바바리지 않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따라서 산호는 개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를 지키는 것이 곧 성불의 바탕이 되고 극락으로 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호박이 나옵니다. 이는 남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하경에 보면 재물을 버리는 것은 보리의 중독을 돋는 법이니 이는 중생을 조복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풀지 아니하고 인색한 자는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베풀지 아니하고 인색한 자가 그러면 그 재물을 다 능히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주가 나옵니다. 진주는 개정의 사막을 말합니다. 개정의 사막으로 수행 정진하여 불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면 지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기 하시기 전에 무량 의처 산매 드신 것도 마음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우리 중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구하여 하기 때문에 이를 지혜 해자를 써서 해제라 하기도 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칠보가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칠보는 다시 말하면 칠 진여와 같습니다. 일곱 가지 진여와 같습니다. 진여라는 것은 궁극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금은 진여의 입장에서 금을 보면 뭐가 되느냐 유전 진여입니다. 모든 현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은은 실상 진여를 말합니다. 이는 분별하는 인식의 작용이 끊어져서 그 주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치경련에 보면 실상 진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두 가지 공무와 의해서 드러나는 실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리는 유식 진여를 말합니다. 모든 차별 현상은 오직 인식하는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려는 알립 진여를 말합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고송제를 말합니다. 사제 중에서 고송제 고제를 말합니다. 자성 청정인 이 마음이 원래 청정하다는 것을 진여에 의지하게 되면 집착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생은 집착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거는 사행진여를 말합니다. 사행은 삿댄 행동을 말합니다. 삿댄 작용 진여라는 본체를 떠나서 모든 일을 한다면 이는 모두 삿댄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삿댄 작용은 번뇌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사제 비유하면 집성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번뇌 작용이 없으면 중생이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주는 청정 진여를 말합니다. 가래를 집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남김없이 소멸하면 그 괴로움이 모두 소멸되기에 열반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고로 멸성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서 사랑한다는 말은 집착심을 말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스스로 불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므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원은 정행진여를 말합니다. 사지 비유하면 이는 도송제에 해당합니다. 팔정도는 가래를 모두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팔정도는 극락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은 방편으로 극락에는 칠벌이 된 연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배의 연못에 가득 차있는 팔공독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팔공독수에 대해서는 칭찬 정토경에 보면 팔공독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요하고 깨끗하며 둘째는 차고 맑으며 세 번째는 그 맛이 감미로우며 네 번째는 마시기가 아주 부드러우며 다섯 번째는 윤택하며 여섯 번째는 편안하고 화평하며 일곱 번째는 이 물을 마시면 기갈가 무량한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 여덟 번째는 이 물을 마시면 선정의 지혜를 중장시켜준다 그래서 팔공독수라고 하는 겁니다. 팔공독수는 다른 말로 딱 줄어서 말씀드리면 감노소입니다. 감노소를 여덟 가지의 견해로 보니까 팔공독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 팔공독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기 보면 극락국토에는 수욕할 수 있는 물로 목욕할 수 있는 팔공독수가 충분한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은 마치 감노소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산독을 목욕하려면 감노소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천도제 의식에 보면 종이 옷을 태우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이 옷을 태우기 전에 대야에 항로소를 해가지고 종이 옷을 태우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극락국토의 연못에는 이러한 것들이 충만 기중하더라 가득 차있더라 가득 차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가득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많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득 차있다가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이게 충만 기중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적절하게 부처님께서 우리 금기에 맞게 법을 베풀기 때문에 항상 충만한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스님께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못 바닥은 순수한 한금으로 깔려 있다. 이는 조금 전에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을 중국 선서가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연못 바닥은 순수한 한금으로 깔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물도 청정함이 제일이다. 왜? 한금은 순금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싸고 제일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청정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극락국토는 의부로서 완전하게 성취된 국토임을 부처님께서는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공독수의 바닥은 한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변 계도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옆모 사방으로는 계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단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사계라고 그럽니다. 사계는 무엇을 말하느냐 사무량심을 말합니다. 사무량심은 자비 희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는 중생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신입니다. 중생을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마음이 자신입니다. 비심은 오도에 태어난 각가지 고통으로 시달리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므로 우리에게 너도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싹 튀어라 뭘로 지혜로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는 중생들이 즐거움으로부터 한의를 얻게 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는 위에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 다만 중생을 생각하되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중도심을 말합니다. 중도심이 돼야 실상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상심은 곧 불심입니다. 또한 금은 유리 파려 합성 보배 연못의 사방에 있는 계단이 금은 유리 파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이는 상락 아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락 아정은 대승의 열반과 부처님의 법신 및 법계 진여 등이 지닌 네 가지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열반 사덕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 사덕이라 하기도 합니다. 상락 아정에서 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법신 이라고 합니다. 이를 부처님으로 말하면 비로지 안아버리라고 합니다. 법신은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법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있기 때로 통용되기 때부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락은 상락 아정에서 락은 고통이 없고 안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열반입니다. 법신을 중독하게 되면 열반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 열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계속 파고들어서 깨우쳐야 됩니다. 보고 듣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모두가 비사 요구에 불과합니다. 상락 아정에서 아는 자유자재한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 엿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 없고 자유자재한 것은 뭐냐 곧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유자재합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구속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정은 번뇌에 의하여 물들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번뇌에 의하여 물들지 아니한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법이라고 그러하는 겁니다. 제법 모든 법은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은 법입니다. 않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몸으로 나타나면 법신이라고 그러하고 부처님으로 말하면 법신부리라 그러하고 또 다르게 나타나면 열반이라고 그러하는 겁니다. 열반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중독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사례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는 팔공독수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역시 금은 유리 파려 작어 붉은 구슬 만호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연못 위에 누각이 있다. 이 역시 각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아미타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한역한 경전입니다. 제가 왜 구마라집 스님을 여기서 말씀하느냐 하면 본번에는 누각이 아니고 보배나무와 보배 연못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배 연못 위에 누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마라집 스님이 덧대어 붙인 말씀입니다. 이어서 연못 속에서는 연꽃이 피어있는데 그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크고 피어서 푸른색은 푸른빛이 나고 항색은 항색빛이 나고 붉은색은 붉은빛이 나고 흰색은 흰빛이 나고 맑고도 미묘한 향기가 나는 이라 사리부라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독과 아름다운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사리불을 통해서 모든 중생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보배 연못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배 팔공독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팔공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성근이 날로 중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장아함경에도 나타납니다. 장아함경에 보면 수정나무에는 유리꽃과 열매가 열려있고 유리나무에는 수정꽃과 수정열매가 열려있으며 나무들 사이에 또한 네 종류의 보배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네 종류의 꽃이 핀다고 하였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팔공독지 여덟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물이 가득 차있다. 이거를 간상법으로 보면 보배의 연못을 가나는 것입니다. 16간 가운데 다섯번째 해당합니다. 보배의 연못 안에는 연꽃이 표어있으므로 그 연꽃은 각자 그 색을 그대로 꽃피우고 있다. 또한 연꽃의 크기가 수레받기만 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꽃의 크기가 실제로 수레받기만 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토의 크기는 강대해가지고 그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연못도 엄청 커서 수레바퀴만한 연못이 피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의 연못 안에는 각가지 연꽃이 다른 색으로 피어져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저마다 쌓아온 공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락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공독장업이 이루어져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독장업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색은 푸른빛이 나고 항색은 항색빛이 나고 붉은색은 붉은빛이 나고 흰색은 흰빛이 나는 연꽃이 피었다 조금도 보탬 보탬과 드러내미어시 사실 그대로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좀 속일지 몰라도 부처님 세상에서는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어서 아미타경의 제4부는 천인공양본입니다. 천인공양본은 하늘 사람에게 공양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사리부라 저 극락국토에는 항상 하늘에 미묘한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밤과 낮 여섯 번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주야육시로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다시 말해서 하우장음입니다. 보수장음에 이어서 보지장음이 나왔고 이어서 하우장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의 의보에 대해서 찬탄하는 가정입니다. 극락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음악가 그리고 대지와 더불어 하우장음 꽃비가 내리는 장음에 대한 공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인공양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섯 가지 공독으로 장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묘한 음악으로 장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묘은장음이라고 합니다.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지장음이라고 합니다. 주야육시로 꽃비가 내리는 것은 하우장음이라고 합니다. 시방세계를 오고 가며 있어서 걸림이 마음대로 오고 하게 하는 것은 자세장음에 해당합니다. 공량하고 수행하기를 즐기는 장음은 수용장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인공량분은 이를 상작천악이라고 그랬어요. 극락국토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늘의 음악이 펼쳐진다는 것은 뭐냐 천상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미타경 변상도에 보면 각각의 악기로 연주하고 있는 불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완주 송강사 보 땅에 보면 안에 내부 단청장업을 사면육각으로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사면은 세 가지 현악기를 말합니다. 검은고 가야금 비파를 말합니다. 육각은 대금 해금 장구 북 이런 종류를 말합니다. 사면육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기를 총축동해서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풍악을 연주한다 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천상묘음인가 음악은 기로써 듣는 것이니 이근이 원만 하면 모든 소리가 묘음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근의 대상인 모든 소리를 성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티끌진자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한 바탕을 더럽게 물들이는 티끌과 각기의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도로를 깨우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성진 득도라고 합니다. 이는 이근의 대상인 불보살의 설법도는 자연에서 나오는 각가지 소리나 범패 음악같은 소리를 듣고 불도를 깨우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할 때 바라춤을 추고 나비춤을 추고 하는 것도 영가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근이 원통하면 모든 들리는 소리가 부처님 소리가 아님이 없게 됩니다. 경덕 전등록에 보면 향음 격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음 스님이 절을 짓고 수행하다가 아침에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귀화짱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대나무 밭에 던져가지고 따닥 하는 소리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향음 격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성진득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이끌고자 우리가 들어가자고 한다면 항상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강경하고 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어떠시 부처님 나라 극락세계로 가는 것도 여행심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불자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항상 항상 부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